여자들은 디렉션이 너무 많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하면 뭐야? 저 남편? 나 한 번 영상 찍어줘 나 얼굴 안 나오게 찍었어? 찍었어? 찍고 있어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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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일회용이네 이거 잘못 깨면 그거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일회용인데요? 너무 약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 됐어 아 근데 내용물이 달라요? 저 치킨이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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